고급 필터와 자동 필터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는 데이터들 중에서 특정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고급 필터를 작성하실 때는 먼저 다른 위치에다가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또 그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에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첫 번째 고급 필터 1번 예제에서는요. A3부터 H38 영역에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요. 등록일에 가서는 연도를 추출할 겁니다. 2020이고 라는 조건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3월과 4월에 가서는 학점이 3.5 이상입니까? 라는 조건을 작성하실 건데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의 위치는 A40셀에다가 입력하는데 필드가 하는 가지는 아니고요. 우리가 참조하는 필드가 세 가지고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필드명을 넣지는 않습니다. 함수를 사용할 거라면 여러분이 임의로 필드명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A40에다가 조건이라는 거 넣었고요. 그 다음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등호를 입력합니다. 2020년이라고 첫 번째 조건과 3.5 이상이라는 조건을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엔드 함수가 필요합니다. AND라고 입력하시고요. 연토를 추출하기 위해서 이열함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등록일에 가서 연토를 추출한 값이 2020과 같습니까? 라고 입력할 거고요. 우리 위쪽에 수식 입력줄에 입력하겠습니다. 2020년 이후 3월 또는 4월의 학점 그러면 3 또는 4 둘 중에 하나가 3.5 이상입니까? 라는 조건을 주기 위해서 5할 함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3월 달에 있는 데이터 D4에 있는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3.5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다시 4월 달에 있는 데이터 제가 입력한 식에서 첫 번 심표를 안 썼네요. 네 심표 쓰고요. 두 번째 조건을 넣기 위해서 4월 달에 있는 데이터 E4를 선택하고요. 크거나 같습니까? 3.5라는 조건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5할 함수에 대한 가로가 열렸으면 5할에 대한 가로가 닫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엔드에 대한 가로가 열렸으니까 닫혀야 돼서 마지막에 가로는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첫 번째 데이터는 지금 입력한 조건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false라고 나와 있는데 이 수식을 이용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해 올 수 있습니다. 결과는 A43 셀에다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고급 필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할 때는 커서를 데이터 안쪽에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서 정열미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범위가 A3부터 H38까지 자동으로 되어 있다면 수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혹시나 범위가 잘못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드래그 하셔서 범위는 A3부터 H38까지입니다. 라고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조건 범위는 제가 미리 작성해 놨는데 A40부터 A41을 참조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해서요. 문제에서 복사 위치를 A43 셀로 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A43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렀더니 우리 결과를 잠깐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2020년에 해당한 데이터가 맞고요. 그 다음 3월에서 3.5 이상인가? 어? 예 3.5 안되는데요. 4월 달에 3.5 이상인 데이터가 둘 중에 하나가 만족하기 때문에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로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급 필터는 조건을 내가 작성하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위치에 추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실습하신 다음에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의 결과를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예제도 같이 한번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에서 A2부터 H24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판매 금액이 판매 금액이 전체 판매 금액의 평균 이상이거나 이거나네요. 5월 함수 필요할 것 같고요. 물품 코드에 앞에 있는 두 글자가 JJ에 해당한 데이터만 추출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은 A26 셀에 작성하라고 했고요. 함수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필드명을 그냥 조건이라고 넣겠습니다. 조건 입력하기에서 등호가 필요하죠. 두 가지 조건에 한 가지라도 만족하면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OR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판매 금액 판매 금액이 있는 F3을 선택하시고요.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판매 금액의 전체 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수식 입력줄에 가서 제가 입력하도록 하겠는데요.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Average 함수를 입력하시고요. F3부터 전체 데이터를 드래그 하는데 주의할 것은요. 평균을 구할 전체 평균은 F3, F4, F5 위치에 참조하는 영역은 바뀌지만 전체에 대한 평균은 항상 동일한 범위를 참조해서 평균을 구할 거기 때문에 절대 참조라는 기능 F4라는 키를 눌러서 고정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전체 평균 값보다 크거나 같거나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넣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물품 코드의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Left라는 함수가 필요한데 물품 코드 첫 번째 있는 C3을 선택하고 신표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그 값이 JJ와 같습니까? 라고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문 꺼서 JJ라고 입력하신 다음 가로 닫고요. 이제 OR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 엔터 누르시면 첫 번째 조건이 만족한가 봐요. True 값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고급 필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에 데이터에 가면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AE부터 H24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작성하겠습니다. 조건은 A26부터 A27 영역의 작성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건데 복사 위치는 문제에 봤더니 A29 셀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A29 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판매 금액이 전체 평균보다 크거나 같거나 크거나 같거나 또는 JJ의 물품 코드의 두 글자가 JJ로 시작한 데이터가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급 필터 3번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실습하고 있는 예제는 실제로 시험에 출제되었던 예제를 가지고 이론에 구성을 했습니다. 시험에 이렇게 고급 필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라는 예제이고요. 세번째 고급 필터 3에서는 A2부터 G30 영역에 있는 데이터에서 생년월일이 1987년 이상이고 그 다음 진료시간이 12시 이상인 데이터에 필요한 데이터만 또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먼저 작성하기 위해서 I2셀에다가 조건이라고 필드명을 임의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엔드함수가 필요하겠죠. AND 가로 10시고요. 생년월일이 이열함수를 통해서 C3의 날짜에서 연도를 추출하는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1987 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심표 두번째 진료시간이 12시 이상입니까? 12시를 넘겼습니까? 라고 비교할 건데요. 진료시간은 현재 시, 분 시간형시로 데이터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12시라는 걸 어떻게 표시하시냐면 0.5로 표현합니다. 0.5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하시면 크거나 같다 0.5 라고 입력하면 12시 이후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하겠습니다. 조건을 입력하신 거고요. 이제 이 조건을 작성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앞에 예지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가져왔지만 지금 고급필터 3번에서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들 중에서 성명과 생년월일과 그 다음 진료 감옥과 그 다음 진료 시간 필드만 선택하고 컨트롤 C 결과는 I5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I5셀을 컨트롤 V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필드만 복사 붙여 넣기 합니다. 이제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미 필터에 고급이라고 있고요. A2부터 G30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고급필터를 실행하겠습니다. 범위가 깜빡깜빡 하고요. 조건범위는 I2부터 I3 영역에 작성했습니다.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복사 위치가 클릭이 안되는 것은 다른 장소에 복사가 선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장소에 복사라는 것을 선택하신 다음 복사 위치에 오셔서 마우스 클릭하고요. 문제에서 추출하고자 한 필드명 미리 작성해 놓으셨던 I5부터 L5까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성명과 생년월일과 진료 감옥 진료 시간의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급필터에 대한 조건을 작성하시는 거 현재 1급에서는 거의 수식을 이용해서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2급과 기존의 과거의 1급에서는 엔드와 OR에 대한 조건으로 조건을 작성하는 내용이 교재에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예제는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는 기출문제 유형에 맞춰서 이론을 구성해 봤습니다. 다음은 자동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1급에서는 간혹 자동필터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동필터 자체로만 출제가 되지는 않고요. 매크로와 같이 출제가 되는데 필터 기능을 익히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는데 고급 필터처럼 다른 위치에 추출하지 않고요.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서 조건에 만족하지 않은 데이터는 감춰지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화면에 보여주는 기능으로 데이터를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리점별 보트 판매 현황에서요. 판매 수량이 판매 수량이 200 이상인 자료만 보고 싶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미 필터에 필터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판매 수량에 가셔서 조건을 주는데 숫자 필터에 크거나 같습니까? 라는 조건을 선택하시고요. 200이라는 조건을 입력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판매 수량이 200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만 화면에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건을 주셨던 필드명에는 이렇게 깔때기 모양이 생겨있고요. 왼쪽의 숫자 4, 7, 11, 12에는 행번호가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서 필터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추출이 되어 있습니다.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필터를 해제하실 때는 데이터에 가셔서 필터만 클릭하시면 바로 해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필터는 커서만 두시고 필터 조건에 가서 조건의 필드명 선택하신 다음 크거나 같은 문제 제시된 조건을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재 크거나 작거나 같은 이상 이하에 대한 설명도 나와있으니까요. 교재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1급 시험에 꼭 출제가 되는 고급 필터 문제에 조건 작성하는 게 어려울 수 있으십니다. 계산 작업에 있는 함수 작업을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고급 필터를 연습하셔도 되고요. 함수가 어려우시면 계산 작업 먼저 하시고 그 다음 기본 작업에 오셔서 고급 필터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필터 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